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열대어를 만들 거예요. 처음 하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우선 이 삼각형을 두 번 접은 뒤 이 가운데 선에 맞춰 위로 접습니다. 접고 내린 뒤 이 벌려지는 부분을 펼쳐 이렇게 접고 그 반대쪽도 벌려서 아이고 안되냐? 꼬깃꼬깃 얼굴이 다 나오는데 너무 얼굴 안 나오게 해달라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한 뒤 위쪽으로 아이스크림 넣기를 이 양쪽으로 합니다. 양쪽으로 여기도 접은 뒤 얘를 펼쳐 이 끝을 이 아래로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접은 뒤 여기 이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. 올리고 이 앞장을 이렇게 넘깁니다. 이렇게 접고 도깨비 모양 이렇게 도깨비 모양이 나왔어요. 그 다음 요 앞에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내리고 다시 올리고 그 반대쪽도 이렇게 접고 지금 꼬리를 만드는데요. 이 다음 여기를 이렇게 접습니다. 여기 꼬리가 안나오니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 꼬리 여깄어 이렇게 이게 꼬리입니다. 그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. 이렇게 접으면 꼬리가 나옵니다. увидеть 그 다음 장만 도우미 마음이 여기를 앞으로 고마워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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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으면 요하세요. 여기에 눈으로 그려주면 좋아요. 팁금 oakum 뺏금 뺏금 누구야 나한테 펭 던진게 일단 팬 주인을 찾아야 되겠다 팬 주인은 내꺼 내꺼 여기요 사랑에 빠진다 왓지시네요 나 이름이 뭐니? 나는 열돌이다 난 열순이다 우리 결혼해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